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문과 건세 일곱 가지 중에서 세 가지의 신분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장막털을 넓혀나가시는 우리 성령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의 셈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급한 마음과 또 태만한 마음과 성급한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가고자 할 때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남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개념인 태만한 마음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태만한 마음은 오늘과 지금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내필임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싸웠는데 그 물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오늘과 지금의 의미를 상실하니까 타성에 빠져서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지금의 의미를 상실하면 우리가 태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응답과 축복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급한 판단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 하겠다고 볼 때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성급한 판단으로 행동한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대야 우루에서 떠나서 가난한 땅으로 야불함이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하는데 이 성급한 판단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속에 기근이라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나에게 바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 또한 죽을 것 같아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마저 빼앗기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속에서 조급한 마음 또 태만한 마음과 성급한 판단을 버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것은 전체를 생각하면서 넓게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다면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과 또 다른 부서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것만 또 내 부서만 챙기면 그것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체를 생각하면서 넓게 보면서 원리스를 이루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길게 보면서 지속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인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의 포인트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할 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포인트를 보면서 전도의 문을 열고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것은 그런적인 생각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깊게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비밀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행사나 또 어떤 스케줄을 진행할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을 찾은 것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자세히 주의해서 넓게 전체를 보고 또 길게 지속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면서 깊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령님들 시기를 예수 그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심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도 영원구원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우리 랩러트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영원구원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또 회에 유학을 가는 것도 영원구원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군 현장에 가는 것도 영원구원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 환경의 문이 안 열리면 지금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가 환경의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옥에서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한 장관이 복직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누명을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감옥에서 나가고 창세기 40장 23절 말씀해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년이라는 시간표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강에 나가면 자기가 곧 나갈 줄 알았는데 그때는 28살이라 가지고 애굽의 법이 30살부터 어떤 공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의 문을 막으셨는데 2년 뒤에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시간표가 되면 만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의 기준은 평안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평안하지 못한 것도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평안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과 정방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도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이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보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장막터를 넓혀나가시는 우리 성령이 되시기를 일수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1장 29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되어지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